복수 어쩌면 안돼 짭 바쁘면 안돼 슬슬하면 안돼 이거... сама 움직여야지 방심하면 안된대 원토 원토 자신게 나와봐라 그렇지 마이 움직여라 움직여라 그렇지 딱 움직여야지 상체를 움직여라 움직여야지 또 손 놓고 그래 움직이고 그치 또 자신께 니가 해야지 자신께 니가 그치 또 그래 또 자신이 그래야지 좋아 또 내라 좋아 자신이 내면 된다 그래 빡빡빡 치고 들어가라 아 네 그래요 주세요 움직여 빡빡빡빡 움직여야지 그릇을 슬렉슬렉 안 맘데 빨리 움직여 빡빡빡 그렇지 또 자신있게 찬스 내게 돼주잖아 그렇지 그래 또 자신있게 빡빡빡 내봐 원투를 니가 치듯이 잽을 앞서만 해주고 몇시 컵 떠올려가 잽 흐느거지가면 안되 니는 스스로하면 딱딱 자신을 껴야지 그래 상대 손에 안맞는다니까 그래 빡빡빡 그렇지 돼 그치 자신있게 그렇지 쫙쫙쫙 뻗으면 된다 그렇지 빨리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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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좋아 잽 앞서만 있어라 빵빵빡 치고 들어가라 또 상대 힘이 없다 아이가 펜킹도 주고 그렇지 펜킹도 주고 암만 빡빡빡 찬스다 그렇지 또 그렇지 또 또 움직이고 또 그렇지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야 허벅 상대를 움직여 상대를 움직여야지 상대를 움직여야지 상대를 어떻게 움직이냐군 도 상대를 움직여야 다 움직이라 그렇지 필드 딱 물고 배그릇이 더 좋습니다 배그릇이 더 좋습니다 배 맞습니다 1,2,3,4,5 박사 2 ,3,4,5 실업과 Countdown 끝만 해 인사하고 실정 4,4,3,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